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잘 풀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 참 많이 힘듭니다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고 상대방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괴로워질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러한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내가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워봤지만 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1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하시다 계획은 내가 세웠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하시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이 에레미야가 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회방을 하고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또 사단이 나를 이끌고 괴롭히고 이 두 가지 일이 나에게 계속 번차례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에레미야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때 그때가 가장 형통한 날이에요 그때는 기뻐하라고 근데 왠지 마음이 괴롭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럴 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하고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 그것이 가장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데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10편 37편 7절에서 8절 보면 요하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우리들이 저 집 아이는 대학교도 합격을 하는데 우리 집 아이는 합격을 못하고 저 집 아이는 취직도 잘 되는데 우리 집 아이는 안 되고 이러면 안달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때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화를 내지 말고 분노를 그쳐라 안달하며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악으로 치우칠 뿐이다 그래서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 속에 평화였고 기쁨이었고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죄책감 이러한 것으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형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느냐 하면 냉소적인 사람으로 악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 더두고 봐야지 이렇게 그래서 냉소적인 사람은 이렇게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지 않는 특성이 자라나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때가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참고 견디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저는 지금까지 언제나 일이 잘 풀어지고 승승장구 일치월장만 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초년에 일찍 고생한 사람들은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들의 노년이 좋게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초년에 10대 20대 때 아주 고생을 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노년에도 잘 되고 그래서 초년에 고생한 사람은 노년이 풀리고 20대 30대에 잘 풀어진 사람은 노년에 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산업을 일찍 잡은 사람 일찍 성공한 사람들의 그 생애가 노예에 잘 되기가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20대 30대 40대 때 일이 잘 풀어지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우쭈라는 교만심이 싹 터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 노년이 잘못 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대 30대 때 아주 어렵게 어렵게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겸손하게 주님께 계속 연합되어 있으면 노년의 그들의 생애가 풍요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서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믿지 마라 그들은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는 사람의 술수나 술책 모략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므로 10편 118편 8절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 여호와를 믿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떡이 나오느냐 밥이 나오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떡도 주시고 돈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이것은 그가 나를 믿었은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들의 지금 상황은 응급 상황이에요 아주 비상사태죠 이럴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요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체험해 보는 사람을 그가 내 이름을 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가장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 모든 지혜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분과 교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려요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사랑하지 마라 이것은 선택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하나는 생명의 생각 하나는 사망의 생각 사망과 생명이 내 앞에 있으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선택할 때 즉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안줘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너의 자손이 잘 되고 너의 키우는 축산업이 잘 되고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인터넷 게임을 막 하면서 속으로 찬양 부를 수 있을까요 못해요 막 인터넷 게임을 즐기면서 예수님 부를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결국 하나만 선택해야지 돼요 그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단을 섬기든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왔는지 사단을 선택하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이제 온 우주 거민 앞에 사단과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 앞에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러면 홍길동이가 교회의 목사다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 이 홍길동 목사가 하나님을 믿는지 사단이 나를 믿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는 이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살살 건드려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참을 수 없어 하는 분노나 분노나 잔소리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단이 일을 그렇게 꾸며요 여러 사람을 통해가지고 막 꾸며가지고 거기다 홍길동을 갖다 세워놔요 그러면 홍길동 목사 마음 속에 화를 내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 마음 속에 분명히 들려와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아니 일처리를 왜 이렇게 해 이러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지적을 해야 돼 고쳐야지 돼 이 두 생각이 마음 속에 막 치열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지 사단의 뜻대로 움직이는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간절히 기도해서 그 고비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너희 홍길동 목사 봤지 내가 넣어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잖아 홍길동 목사는 내 사람이다 너 이제 물러나라 그러면 온 우주 거민 앞에 가족 앞에 나 자신에게 증언할 수 있어요 내가 내가 화가 너무 많이 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나에게 감정을 조절하게 해주셨다 이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길이 전혀 다른 길로 이끌려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길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있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집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너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그분에게 내가 내 마음을 바치면 그분께서 너를 굉장히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 사람이 하나니까 어떻게 마음을 바치는 줄을 알아야 마음을 바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 굴복했다 그러거든요 이것을 자아를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자기 십자가를 졌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없다고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력과 눈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고나 재난이나 질병이나 다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아들로 곱게 곱게 잘 자라고 있었던 요셉이 어느 날 느닷없이 느닷없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그럴 때 그가 자기 생애에 열일곱 살밖에 되지 않은 자기 생애에 이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열일곱 살 나이에 남의 나라에 낯설고 무설고 말도 다르고 그런 그가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할 때 그 고통은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못해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 팔려가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의 눈치를 얼마나 빨리빨리 얼마나 빨리빨리 봐야 되는지 주인이 하는 말에는 절대 복종을 해야지 돼요 절대 복종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미 자기의 생각은 없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노예니까 열일곱 살 된 이 소년이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절대 복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종의 주인에게 그런데 그 소년이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집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잘 가르쳐줬냐면 자기의 친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줬을 때 그것을 들었던 배웠던 요셉이 이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노예라서 잠도 조금밖에 못자고 먹는 것도 부족하고 입는 것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힘들 때 같은 노예들 세계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겠고 주인의 손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겠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그가 언제나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이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아들같이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요셉은 오직 뭐만 했는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는 그 자기의 종들이나 그 애급 사람들에게 아부하지도 않았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고 그리고 자기의 종교를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순종을 했을 때 그는 13년이 지난 후에 30살에 세계체 강대국 애급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상사태예요 패배자 같아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하고 나보다 더 잘난 게 없어 보이는데 건강하게 보이고 왜 나는 이런 질병이 들었어 왜 나는 이 모양이야 라고 낙담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대전서 6장 6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지금 현 상태에 불평하지 말라고요 나에게 지금 이러한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보라고 그러면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고요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하면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50년을 더 살겠습니까 70년을 더 살겠습니까 이때 잘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비상사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일치월장 했더라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도 이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있어요 바빠서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느냐 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악하게 생각하면 재수없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고 재수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때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나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켜주세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시간에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회개시켜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현 상태에 불만 불평하고 낙담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 이런데 왜 나만 이래 하고 안달하고 안달하고 시기 질투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이 어떤지 몰랐어요 전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냥 내가 나를 볼 때 여러모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이리 봐도 괜찮고 저리 봐도 괜찮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정말 버릴 게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진심으로 제가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큰 악인이고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이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오만방자하고 교만해서 돈 벌러 나가야겠죠 돈은 벌고 싶다고 해서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아마 돈 벌러 돌아다닌다고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인지를 보게 해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하여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나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나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때 저에게 네 가지의 상이 주어졌어요 첫 번째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평안했어요 마음이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했어요 그랬더니 제 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질병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끗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두 번째는 치료가 급속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내 눈에 미워지지도 않고 다 이해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야 내가 고칠 터이니 너는 평안을 누려라 이러한 이해시켜 주시는 것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제가 사람들과 관계를 평안하게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이 보일 때 내 생각과 틀리다고 여겨졌을 때 말이 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책만 하고 싶을 때 험담하고 싶을 때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그 말하고 싶은 욕망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네 번째는 이러한 저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사는 거 염려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지혜와 기회를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저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과 내가 관계가 분리가 되어서 이루어오는 수많은 공부한 날들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생각대로 우리들의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안타까운 일인지요 내 자신의 생각대로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네 가지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떠한 문제가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악하게 불순정하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꼭 회개시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